안녕하세요! 제이투앤! 안녕하세요! 제이투앤입니다!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의 또 저의 최애 중의 한 명인 미연님이 드라이브로 솔로 데뷔를 하는 날인데요! 지금 바로 뮤직비디오 보도록 할테니 오늘 영상도 재밌게 즐겨 보세요! 블랙 드레스의 공주님 아닙니까? 진짜 역퇴 미쳤어ㅠㅠ 너무 설렙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마주하는 느낌이네요 아우 너무 예쁘다ㅠㅠ 노래도 너무 예쁜데요?! 아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신발 신고가 침대 위로 올라가다니ㅠㅠ 좋다 노래ㅠㅠ 아 너무 좋은데?! 아 너무 좋은데요?! 너무 예뻐ㅠㅠ 탈색모드도 너무 잘 어울리고,, 프리콜러스 파운드 너무 좋은데요? 아마 제 기억에 티저로 나왔던 부분이죠 이 노래가? 쟛빛 세상을 등지고 이건가? 가사가? 솔로 가수로도 너무 잘할 것 같은데요? 얼굴로 가득 찬 뮤직비디오다! 와우! 노래 좋다! 아 요즘 느낌 너무 좋은 스타일인데?! 미연과 드라이브를 하면 어떠한 기분일까? 좋네요 노래 자체가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았고 가사가 너무 좋네요 노래 메시지가 너무 좋다고 느껴졌고 미연 님도 나중에 지금의 태연님 같은 솔로 아티스트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뮤직비디오는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심플한 것 같긴 했지만 미연의 얼굴로 가득 차있어서 너무 예뻤던 것 같고 너무 좋네요 타이틀은 제가 요즘 듣기에 너무 좋은 스타일로 나오기도 했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성적이 좋을 것 같은데요? 이게 솔로 데뷔해서 성적이 쉽지 않은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노래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미연님의 드라이브 뮤직비디오 리액션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